인생을 세웅지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 변화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에 많은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작은 일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세웅지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렷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또렷해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방향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된 사역을 많이 하시고 풍랑을 뚫고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인생의 큰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4km의 긴 거리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라사에 살고 있는 큰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을 위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풍부한 도시에 살고 있다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서 삶의 어떤 심도 감당할 수 없는 종로로 타는 모습을 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거라사 지역까지 찾아오셨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풍랑을 들고 그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딱 들면 자아가 상실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가지면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정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아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가장 꼴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개인도 무너질 뿐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그 사람이 마을 앞에 있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 여러분 무덤에 거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토록 무서운 일도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을 안에 살고 있지만 자신은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에 혼자 거하면서도 익숙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와 떨어져서 고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5절에 보니까 밤낮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광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괴물이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정도 문제가 되고 사회도 문제가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악한 영에 이끌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중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되는 것. 내 힘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이 나를 어떤 힘이 뒤집어 세워서 나를 이끌어가는 중독의 힘이 악한 영에 끌려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알코올,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성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또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중독되어 있는 내 욕심에 중독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악한 영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귀신의 힘을 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밤낮 잠도 자지 않고 괴성 지르고 힘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 과거의 일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힘으로 밤이 맞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일들이 이 시대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삶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뻔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살았을까를 생각해볼 때 예수님 만나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만나 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 너무너무 다행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동양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고 나서 영혼이 딱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이 영혼이 막 떠다니다가 제사를 딱 펼쳐놓으면 그 영혼이 제사상에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로 융성하게 귀신을 대접하는 일에 대한 문화가 동양 문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상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상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또 많은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것이고 그들의 최종은 심판이요 지옥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에 이 땅에서 지내면서 귀신들은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도록 나를 끌어들이는 존재가 귀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갈 사람들을 죄의 영향력 아래 딱 두게 됩니다. 죄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도록 공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스스로 정의로운 것처럼 가장해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속이고 음란이라는 방법을 주어서 괜찮아 한 번이면 괜찮아 또 한 번이면 괜찮아 하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모양을 가지고 음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신들의 형태를 보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음란과 폭력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일들을 사탄마귀고 귀신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강한 힘 기적을 보여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디어라는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죄악을 범할 수 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폭력도 아름다운 것처럼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마귀가 귀신을 통하여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함께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생각으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악한 영의 문제를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악한 영과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악한 영의 힘을 눌러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의 실타리가 쫙 풀려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실타리가 풀려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실타리를 아무리 풀려해도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때로는 불행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행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소망의 자리로 또한 건강에 악화해서 건강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옷을 벗고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위협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순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초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공격에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에 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 있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흐려진 것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렷해지면서 내 속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이 올바로 서 있는가는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눈물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명확해지고 있다, 없다를 발견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주님이 만난 이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6천마리에요. 몇 마리에요?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숫자가 6천이라는 거예요. 이 6천이 들어있는 힘을 가진 이 귀신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로를 다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악한 영의 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오늘 6천 마리의 큰 귀신의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늘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마을의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도무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이 귀신 늘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니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벌벌 뜰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귀신들이 하나님과 동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과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반드시 이기고 악은 잠시 성공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토록 큰 힘을 가진 귀신도 주님 앞에 벌벌 뜰고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아 악한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벌벌 뜰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마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공격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도록 편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높이고 기도할 때 귀신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고 웬만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볼까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의 감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너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일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주인인 주님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루에 세 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식사하기도 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 점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몰래 몰래 숨어서 사주 팔자 보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알려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에 대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연약한 마음으로 서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러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질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영적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 자녀를 삼킨다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 남편을 삼킨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저 모양입니다. 남편 믿음 보세요. 저 모양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누가 떠난다고요? 악한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 앞에 서면 한낱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은약한 존재지만 주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군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인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아파했어요.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할 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아를 상실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공격해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도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또렷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법인데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는 감사가 많았는데 하 이만하니 감사하다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눈물이 내게 있었는데 그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또렷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생에서 만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종기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에 눌릴 때 악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나도 오늘에게 여러 많은 유혹 속에 빠져있을 때 내 힘으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술, 마약, 성, 도박 같은 중독 잘못된 성경의 지식으로 이단에 빠진 중독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서 그 욕심을 떼내지 못하는 중독 속에 우리가 서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을 기억하고 내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